세트 촬영을 하면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은 저희가 시스템으로 촬영하고 있고 세트 촬영이 있는데 밖에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매끄러움이 굉장히 리얼을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 안에서 세트에서 촬영할 때도 정말 배 안에서 타고 있는 그런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배경으로 꼭 인물도 그렇고 또 피저티 때도 정말 리얼해서 굉장히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배에서 저게 촬영하는 방법인지 세트에서 촬영하는 방법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 완벽한 미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다들 예상하셨는데 저희 둘이 파괴가 너무 즐거웠거든요. 손님들이 너무 귀엽고 싶어. 그런 기회를 남았다. 정돈은 전문적인 겨프 기술을 가지지 않고 본동적으로 상대방을 즐기는 액션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잘생겼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비우고 하니까 좀 색깔을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